안녕 바다의 안녕 바다의 하소연 듣고 왔습니다.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프리미엄 케이스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소나네 머큐리 구스페리에서 핸드폰 케이스 교환권, 비타민 하우스에서 밸류어스 비타민 C 1000, 도소매 전문 쇼핑몰, 동대문 모자에서 패션모자, 유닉스 헤어에서 헤어드라이어,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파에서 브랜드 가방, 바이엔드 메이더에서 소녀 오일, 맥스 클리닉에서 거품나는 오일폼 캐비어 스파클렌저, 주식회사 아르디움에서 예쁜 다이어리 세트 주식회사 태경농산에서 굉장한 컵밥을 드립니다. 지금 0583님, 인터넷은 아니지만 혹시 매점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아, 아까 나도 주방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아, 막 입이 간지르는데, 약간 인터넷이랑 스마트폰 얘기여서 참았는데 아, 거기는 내 구역이 아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만 가자. 이런 거를 본인이 좀 세우는 게 어떨까요? 그게 참 어려워요. 이 자제력이라는 것도 백번 마음먹고 한 번 할까 말까니까. 파이팅! 주정연씨, 22년 살면서 제 방에 컴퓨터 설치한 적 없었는데 처음으로 오늘 제 방에 컴퓨터를 설치했네요. 항상 오빠가 있어서 오빠 방에 설치했는데 비록 쓰던 컴퓨터지만 의미가 있네요. 자기만의 공간, 그런 것 같아서 좋아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 축하받을 일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아니겠지만 우리 정은씨한테만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중독되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독되지 말고 쓸 것만 딱 쓰고 다른 또 자기만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3466님, 력오빠 천막친 오픈 스튜디오 처음 봐요. 신기해 하셨습니다. 아, 지금 밖에 천막 쳐 있어요? 아,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따뜻해요? 네. 아이고, 바람 안 불고? 네. 살 것 같아요. 그래. 빨리 좀 쳐주지. 거기에다가, 네. 잠깐만. 그, 좀 따뜻하게 날로 이런 거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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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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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따뜻하게 해주고요. 제가 이래요, 여러분. 함경희 씨. 류용님, 11월인데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방송 나오느라 수고 많았겠어요. 방에서 또 손발 무릎이 시려워요. 아휴, 진짜 춥죠. 아, 참 기름값, 뭐, 가스값 때문에 보일러를 함부로 막 틀으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너무 추우면 틀어야죠, 뭐. 그래요, 제가 따뜻하게 라디오 목소리로 좀 녹여드릴게요.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편지 읽어준 남자 만날게요. 미쓰에이의 허쉬. 미쓰에이의 허쉬. 숨속... 미쓰에이의 허쉬.